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선 MTV 체험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 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올해 19회를 만든 대한민국 최장수 락축제, 동두천 K-락 페스티벌이 지난 4일과 5일 한미 우호회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부모교육을 주제로 한 동두천 시민대학 네 번째 열린 강좌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5개 시구는 10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의 강원축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미 우호회 광장에서 동두천 K-락 페스티벌이 열렸었죠. 최초의 락발상지였던 동두천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락매니아, 주한미군까지 하나가 되어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19회를 맞는 대한민국 최장수 락축제, 동두천 K-락 페스티벌이 지난 4일과 5일 한미 우호회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 페스티벌이 아마추어 예선을 통과한 30개 팀의 경연이 지난 4일 공선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올 콘서트에서는 백토산 김경호, 홍경민 장미여관 등 국내 로커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최초의 락 발상지였던 동두천에서 시민과 락매니아가 하나가 되었으며 주한미군까지 함께 참여해 화합과 우호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계시죠? 대한민국 영재 1호 푸르미아빠로 유명한 최희수 강사가 동두천시민대학 네 번째 열린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민대학 네 번째 열린 강좌가 지난 8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린 강좌는 대한민국 영재 1호 푸르미아빠로 유명한 최희수 강사를 초빙하여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동두천시민대학 열린 강좌는 동두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강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협약이 체결됐습니다. IT 산업과 함께 제조서비스 융합형 기업 유치로 제조업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5개 시구는 10일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의 경원축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양주시 5개 시구 내 시장 군수와 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북부 신성전 공력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경원축 협의회장인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원축은 수도권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감을 받은 낙후 지역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는 경원축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므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5개 시군 간 상호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